자, 제품 리모하비의 M.O.고요. M.O.에다가 업그레이드인데요. 브러쉬리스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 브러쉬리스였는데요. 브러쉬리스로 바꾸고요. 저정기 이걸로 바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우, 여기요. 매니저. 앵앵앵앵앵애. 돌때 앵앵앵애 설사하라고 하셔야 돼요. 앵앵앵앵애. 오우. 날모이지 않자. 오우, 잘 잘 대들었죠. 핸ekerians heart. 저 피니언도 바꿨거든요. 피니언도 바꿨어요. 피니언도. 15T로. 그러니까 토크가 아니라 스피드형이에요.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 이렇게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잡고 코너 트고요. 브레이크 잡고 코너 트고요. 그렇지. 그렇죠 앵앵앵앵앵에 그렇죠. 그렇죠 앵앵앵앵. 거의 안 넘어져요. 앞에 사람 있어요? 앞에 지나가세요. 빡세게 지나가도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쇼코스니까 좋아요. 쇼기 좋은데? 오 넘어지지 않고요. 그 점에서 확실히 빠르죠? 네. 사람씩. 고 Ź시. 앵앵앵이 세 번 나눠서. 모토 발열 볼까요? 발열? 네.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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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 한번 와보세요. 모노 millimeters. 완벽하게. 앵앵앵마시트. 뜨겁네 안 뜨겁네. 안 뜨거워요? 그럼 피니언 더 올릴까요? 안 뜨겁죠? 약간 미지근할거에요. 미지근하면 괜찮아요. 이 정도 걸리면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괜찮아요. 미지근하면 계속 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까 한 5분정도 테스트하고 1,2분정도 찍었잖아요. 오 드레이프트에요. 위방통행, 역주행. 역주하고 있죠? 벌금 3만원. 역주할 때마다 벌금 3만원에서 가나요? 브러쉬리스 버전이 아니라 브러쉬드 버전이에요. 브레이크 두 번 친거죠? 딱딱딱. 굴리기 딱 좋죠? 안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딱 좋아요. 와이드를 조금 더 높거든. 안 넘어가기도 하고, 속도도 괜찮고. 브레이크도 다 잡히고. 딱 좋아요. 딱 굴릴거에요. 오케이. 유흑씨. 짜잔. 끄기고iero. 알려줘요. 1